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키나의 엄마는 우리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네요 마치 너네가 불을 피웠다는 듯이 해야죠 불을 피워주면서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샘이 송현아 여기씩 4쪽만 앉아주세요 4쪽만 앉아주세요 조명 때문에 하나 수고하셨다 또 누구 괴롭혔어요? 예여여 그런 것 안 나와 할 말이에요 너와 나와 세상과 다 같이 party all night long Yeah it's good